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 한인회가 새로운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번 회장선거였죠 후보들의 자격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칫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양측의 회칙을 수정하자는 데 동의를 하면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근본적인 이유는 시대에 맞지 않는 회칙과 직선제 선거제도입니다 한인회 회칙의 목적을 보면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단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몇 명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자리만 차지하면서 운영되어 온 것이 뉴욕 한인회의 실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동포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회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인 동포들과 단체들의 협력을 구축한다는 활동 사항에 있어서도 회칙과는 달리 이렇다 할 활동도 없습니다 이사회 회칙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사회는 17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인회의 모든 의결권은 이사회에서 한다고 했지만 상당한 이사들이 이사회비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선거도 문제입니다 소위 한인 동포가 50만에 이른다면서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만여 명이 참여를 해서 회장을 선출한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1, 2%의 동포들에 의해서 선출하는 선거인데 봉사기관장 자리를 이런 선거로 해도 되느냐는 비판론이 많습니다 선거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은 물론이고 분열만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출해봤자 결국은 개인의 감투를 만드는 한인회장 자리입니다 보십시오 한인회가 수천만 벌에 이른다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인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고 있나요 그동안 한인회관이 넘어간다고 은행 융자 받고 기금 모금하면서 오히려 손만 벌려왔습니다 한인회의 바로 잘못된 운영과 제도 때문입니다 한인회가 한인사회 대표기관으로 제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장 선출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국정부에서 제외통포청이 설립된다고 했는데 바로 뉴욕 한인사회 제2의 제외통포청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일을 또 꺼내느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회장 선거가 혼란이 발생했는데도 선관위원장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선거 파행의 논란에 대해서 동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선거의 기본도 모르는 자질 부족한 선관위원장을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한인의 관계자들만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한인회에 대한 관심조차 갖지 않는 동포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한인 언론조차도 한인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한인회장 선거가 뒤죽박죽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회직도 개정하고 계획을 추진했다고 하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을 가져오는 한인회의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